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김종인이야. 김종인은 경제학자 출신의 오선 회원으로서 어린 친구들에겐 이준석 당대표의 친할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나이만은 노친네인데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 복궐선거는 물론 2010년 이후에 선거가 펼쳐지는 곳마다 승리를 이뤄낸 선거계에 살아있는 레전드야. 그럼 선거계의 히딩크 김종인에 대해 말해줄게. 김종인은 1940년 서울 관악구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 할아버지가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의 정도로 레전드 집안에서 태어난 종인이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법원에서 키워졌는데 대법관을 그만두고 정치에 임논한 할아버지의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별꼬를 잡은 종인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독일로 유학을 가 정치학이 아닌 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당시 신지식인들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경제학을 배우러 가던 시기에 독일로 경제학을 배우러 갔다는 건 공부보단 치원한 호프나 독일산 소세지나 참 먹으러 가겠다는 뜻이었는데 열심히 공부한 종인이는 민스터 대학에서 석박사를 따며 무지성 시장주인 미국식 경제정책이 아닌 시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룬 근본 민족 게르만 민족식 경제정책을 배우게 되었어. 역시 백인은 게르만이 근본이지. 그렇게 아주 빠르게 32세의 나이로 서강대 경제학과 조교수가 된 종인이는 시대의 천재 김재익과 경제에 대해 연구하며 박정희왕의 경제자문 역할로 영입백이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정책 국민건강보험을 만들어버려 하지만 당시 고깃국이나 차 먹이는 게 복지인 줄 알았던 정부 강요들은 확 와시 그딴 게 되겠냐 하고 반대를 하였지만 흰가 박정희왕께서만 유일하게 그거 재밌겠네 진행시켜요를 외치시며 건강보험이 탄생되게 되었는데 훗날 박정희왕 묘소에 참배하는 자리에서도 여태 대통령 중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대통령은 오직 박정희왕 뿐이었다고 증언했어. 박정희왕 당신은 대체 그렇게 경제통구로 성장한 종인이는 무태우 정부의 경제수석을 역임하며 81년부터 두 번의 비례대표를 지냈는데 세 번째는 처음으로 지역구에 출마하며 서울 관악구에서 사케찬 이해찬과 붙게 되었어 이때 두 사람의 와꾸 상태가 살벌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아니 세상의 국회의원 후보라는 한 새끼는 룰웹에서 러브라이브 보며 반패XX 같은 손날자 와꾸를 닮았고 또 한 새끼는 이게 사람인지 카사스인지 네크럼에서인지 진짜 산 사람이 맞는지 조차 의문이어서 유권자들은 누굴 뽑아야 할지 초난감 그 자체였는데 결과는 그래도 손날자는 안된다며 승리한 해골찬의 신승이었고 그 충격의 동인이는 다시는 지역구 후보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지나 또다시 비례대표에 당선되며 3선 회원이 되는 와중에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 코치 좀 받은게 뒤통이나 깜빵에 갔다 왔는데 또 그걸 수사한 사람은 바로 초절정 색시가이 홍준표였어 한날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될 때 준표는 그때 일을 회사하며 정인이 구속되고 백가족 몇 대 떼지니까 똥들이며 안녕하세요 그때 참 재밌었다고 얘기했는데 종인이는 그런 기억 없다고 외면하자 준표가 애효 영함쟁이 늙은이 침해가 왔나? 하고 패드림 날린 적 있어 역시 섹시해 한방하다 온 후 존버 타던 종인이는 2004년 민주당의 비례로 사선을 하며 복귀 우연히 경제 못한다고 국들박으며 또다시 줌버탄 종인이는 2011년에 그네스토리아 대선 캠프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성모계의 편경장이라 불리며 선거판이 있는 곳마다 나타나 기술로 선거판을 뒤집는 선거 탓자의 인생을 살게 돼 첫 번째는 그네와 함께한 2012년 대통령 선거 판때기였는데 팬덤과 정치력은 검증이 된 그네였지만 태어나 돈 한 푼 벌어 본 적 없고 졸라탱이 시장호등도 어떻게 처먹는지 모르는 그네의 경제문의 이미지를 타개하기 위해 30년 동안 묶여둔 자신의 필살기 경제민주화 정체가 그네에게 전수해주는데 지금도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졸라 있어 보이는 이 단어 한방으로 경제문의 이미지를 벗은 그네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며 꿈에 그리던 경제민주화를 실행하나 했으나 말은 좋지만 이거 다 실행했다간 나라 족대겠다 판단한 그네는 경제민주화를 접고 종인이와 결별하게 돼 그 후 은퇴하려 하였으나 4년 뒤 문크가 찾아와 이번엔 우리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삼고 초려하자 인생사 귀찮아 꿈짝도 하지 않은 종인이는 아씨 우리 정제민주화 할 건데 아쉽네 하고 갈려하자 아 그래? 진작 말하지 하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선거를 지휘하였어 그때도 만주당은 경제고 나발이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나 하며 견세히 노는 방식으로 정치하고 있었는데 대가리들부터 날려야겠다고 생각한 동인이는 운동권 돌 대가리인 정청래와 이해찬을 커서포시킴과 동시에 정의당과도 거리를 두며 우리 이제 빨갱이당 아니고 신장기업했음을 강조하였는데 돌수지 지자들은 왜 우리 근본을 부정하냐며 개지랄 난리를 피자 아오 미친 새끼들 내가 107석 못 얻으면 사퇴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며 사퇴방을 걸었는데 123석이나 더 얻으며 9년 동안 처발리고 있던 만주당을 원내 제1당으로 구해내는 히딩크 매직을 보여주게 돼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이해찬이 무소속으로 진짜 네크로맨서가 되어 돌아오자 심장마비온 종인이는 문크에게도 뒤통수 쳐맞으며 당을 탈퇴해 다시 한번 진짜 은폐하나 했으나 또 CMR 미래통합당에서 우리 문크한테 진짜 뒤질 거 같으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며 다시 한번 불렀는데 이제 조민이 나이 딱 80이라 국립편충원 당명록에 민주당 김종인을 쓰거나 선거 당일날 파란 넥타이를 메고 오는 등 리얼 치맥기를 보이며 전설의 180석을 내어주면 안생처음 대패하고 말았는데 그래도 당을 맡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 한 번 더 비상대책 위원장을 맡으며 당을 기편하는데 이때 했던 정책들이 광주에 가서 5.18 사과하거나 그네와 명마의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예전 민주당 때 했던 정책들의 우파 버전이었어 그러니까 또 C8 어디서 민주당 발갱이 프락치 영감탱이 배꼬었냐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또 이번 서울부산보궐선거로 극복해내며 아니 C8이 영감탱이 고려장 마려운데 선거를 이기니 안 쓸 수가 없다며 화려하게 임기를 끝마치고 곧 벌어질 대선을 위해 송자인 준석이에게 당을 넘기고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중이야 이처럼 종인이는 많은 선거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본인에 대한 평가는 별명인 틀종인 그 자체인데 그 이유는 진짜 고집이 조카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당대표든 뭐든 그냥 대갈통 깨버리는 찰려담급 워딩이 첫 번째인데 이 노인 앞에서는 천하의 질라탄도 고양이 새끼 마냥 발사탕이나 하고 가는 수밖에 없었어 대표적으로 그네는 뭔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며 끈고집이 나랑 똑같다고 했고 문크는 천하가 지껏인 줄 알고 오만망자하게 굴며 특히 인성 자체가 좁박았다고 벽디를 박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발언들은 아궁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하여 월드컵전 히딩크 5대0 보는 심정으로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졸라고 통스러워야 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종인이를 배신자 철새 정치인이라고 부르지만 진심의 생각엔 노년에 그냥 섭다친다는 느낌으로 선거판에서 새까들로 장댕 잡을 때 아나스타샤 느끼는 쾌감으로 살아가는 벽이 할아버지 아닐까 생각하고 또 그의 똥구집도 제발 죽기 전에 경제민주화 한번 보고 싶은 경제학자로서의 승부한 철학이 아닐까 생각하며 기왕 씨발도 같은 편 됐으니 대선 트러블이나 한번 해주고 진심으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평경장애 인생 명대사를 들으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에 영원한 친구도 원수도 없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